네, 성서주의를 표현한 작품입니다. 키가 한 2m나 되는 말대를 지금 여기는 30단 이상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30단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30단 정도 쓰지 않아도 교회 규모에 따라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. 여기 신비디움을 워터픽에다 하나씩 뽑아서 고정시켜서 군데군데 뒀어요. 성도를 표현해서 저희 기도의 모음을 표현해서 한 작품이고요. 밑에는 아주 잔, 안개꽃 같은 꽃으로 대비가 되게, 위에 접색 말체가 큰 반면 이렇게 잔잔한 믿음의 대비도 되겠죠. 여러분 보시게요. 밑에는 어린지를, 이 디자인 작품이 좀 더 모던한 작품이라 밑에는 그냥 이끼나 풀 대신에 이렇게 자갈로, 금은 자갈로 표현해서 연출을 해본 작품입니다.